위험과 수익의 관계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세 사람이 나오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시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나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대부분이 투자자가 가지는 성격이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두 개가 있다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을 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이고 그러면 위험, 중립형은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과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보면 투자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죠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7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이 말이겠죠 덜 위험한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보상이 있는 위험일 경우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기대의 수익률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다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2%다 2%가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 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 위험, 자산의 수익률 줄여서 뭐라고 하죠? 무, 위험, 자산의 수익률 또는 무, 위험, 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거든요 위험이 없는 자산을 하면 국채를, 국가가 보증한 국채를 보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 위험, 율의 이 크기, 무, 위험, 율의 이 크기 자, 예를 들어 R1이든 0이든 위험은 똑같다 이 크기를 우린 뭐라고 하죠? 순수한 이 무, 위험, 율의 이 크기를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죠 자,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본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무, 위험, 율 자,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보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냐 위험이 높으면 이렇게 갑니다 수익률도 이렇게 높아가요 이렇게 위험축에 대해서 볼록한 게 바로 위험해피용투자제의 무차별곡산 위험축에 볼록한 거죠 자, 이때 요 크기를 이 크기를 우린 또 뭐라고 하냐 위험할증귤이라고 한다 위험할증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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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리미엄이죠 리스크 할증귤은 프리미엄을 이걸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할증귤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죠 자,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할증귤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에 있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요거 일반적으로 아, 일반 통상이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이냐 자, 위험과 수익은 어떻게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는데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이 플러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례라고 하죠 비례 비례의 관계에 있다 또는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우리가 비례의 관계 플러스 관계 이것을 위험, 수익의 뭐라고 한다? 상세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수익률도 높아진 그 두 개가 상세된다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무위협률 요 2%는 1.7% 될 수도 있고 2.1% 될 수도 있거든요 국채는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무위협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 없고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것도 26개씩 한번 냈죠 요 각도 이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해피도 이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해피도인데 위험해피도가 클수록 자,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해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는 거 요거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출제했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를 우리는 공격적 공격적인 위험해피형 투자자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요거는 보수적인 위험해피형 투자자 자, 그러면은 동일한 유임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이만큼 수익을 요구하지만 보수적 투자자는 동일한 유임에서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선 또 여러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무위협률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무위협률이 2%인데 만약에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3%다 할증률이 3% 더해주면 얼마를 요구하겠다 무위협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몇 프로? 5% 요구하겠죠 이게 요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위험 조정율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이 있죠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투자자는 손해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게 3%가 이상되면 얼마? 5%에서 3% 더해줬으면 몇 프로 요구하겠다? 8%를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무위협률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고 또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9페이지 위험과 가치균형 자, 부동산의 투자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요 내용에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올래도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말로써 자, 310페이지 보시면은 수익과 위험의 측정 자, 거기 보시면은 수익과 위험의 측정인데 우에서 두번째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의 기대치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편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수익의 측정을 한번 보시면은 수익의 측정 수익의 측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익의 측정을 보면은 거기에 얼마? 자, 순영업소득 자, 수익의 측정은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순영업소득, 순수익의 기대치 기대치는 평균값,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조정된 것 중 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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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거기에 그림의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표에 총 투자한 금액, 제가 예를 들게요. 총 투자한 금액을 10만원,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표를 보시면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정상일 때, 황일 때, 불황일 때 순, 영업소득 9천원, 만원, 만천원, 자 이렇게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관련해서 확률, 확률이 10% 80% 10% 확률의 합은 얼마? 100 이거든요. 자 이런 표를 우리 뭐라고 하냐, 확률이 있는 이 표를 확률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의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분포표를 가지고 뭐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표에서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얼마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인데 기대치는 얼마? 자 우선은 불황일 때 얼마죠? 불황일 때 9천원, 그리고 정상일 때 만원, 그리고 황일 때 만천원. 그러면은 각 경제상황에 따르는 순영업소득을 확률, 확률이 가중치죠? 확률이 가중치로 곱하는데 10% 0.1, 80% 0.8, 10% 0.1,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기대치, 기대값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얼마냐? 이거 900원, 이거는 만원에 80% 그러니까 8천원, 만천원에 10% 그러니까 만 얼마? 천, 백원, 다 더해졌더니 얼마? 만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가 우리가 만원이 나면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럼 수익률, 기대수익률은 이걸 구할 때는 분모는 총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만원. 10만원에서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가 만원 들어가면 되겠죠.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 주니까 몇 프로? 10%가 되죠. 자 요 유리 나올 때는 100을 곱해 줘야 돼. 퍼센티지로 가기 위해서. 자 10% 이렇게 구하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수익률은. 총 투자한 금액을 알면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자 여러분 분산은 우리가 우선 분산 구하기. 두 번째 위험의 측정. 자 수익의 측정을 배웠으니까 위험의 측정은 뭐 같고?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바 같고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자 이 표준 편차는 이거죠? 자 이런 그림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 자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평균인 기대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인데 표준 편차는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평균에 이렇게 밀집을 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 위험은 작아요. 자 이 평균부터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균부터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표준 편차가 크고 위험도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자격해야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라는 거. 자 그럼 분산 한 번 계산해 볼까요? 분산은. 자 우선 불황일 때는 9천 원이 평균인 얼마로부터? 9천 원이 평균 얼마? 기대치. 만 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냐? 9천 원이 만 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냐? 표준 편차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제곱. 예 분산 제곱 곱하기 뭐 불황일 확률 10% 자 그리고 정상일 때는 정상일 때는 이 만 원이 만 원이 평균인 만 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예 제곱 곱하기 확률 80% 요거는 정상일 때 분산. 그럼 황일 때는 만 천 원. 그래서 평균인 만 원을 뺐죠. 요것의 제곱 곱하기 10% 요거는 황일 경우에 분산. 그러면 이걸 다 들어주면 이게 바로 뭐죠? 전체 분산이 돼. 만 원에 만 원을 빼면 요거는 0이죠?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러면 9천 원에서 만 원을 빼면 얼마? 천 원이야. 천.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니까 관련 없고 천 원에 제곱 곱하기 0.1 요것도 천 원에 제곱 곱하기 0.1 두 개가 했어요. 그래서 천 원. 제곱 곱하기 0.2 천 원. 백만 원이거든요. 백만 원에 0.1이니까 얼마? 2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요걸 쓰는 거지. 20만 원.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분산. 양의 제곱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좋죠. 그럼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내면은 기대수익률과 분산 구하는 걸 많이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걸 많이 낸다? 우리가 기대수익률과 분산 구하는 거. 311페이지에 변의의 개수단 요구는 변의의 개수는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변위계수 그러면 기대수익률 1%장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뭐죠? 표준 변차죠 그럼 기대수익률 단위당 볼수록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변위계수익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 얘기죠 변위계수익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아파트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기대수익률, 표준 변차,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기대수익률과 표준 변차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상가, 기대수익률 10%, 아파트 5%, 오피스텔 20%다 자 우선은 상가, 상가에서의 표준 변차, 우리가 표준 변차 5%다 아파트 2%다, 그리고 여기는 12%다 이렇게 주어지면, 변위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변위계수는, 이제 변위계수는 구해야지 기대수익률, 표준 변차 10분의 5 하니까 0.5 여기는 5분의 2니까 0.4, 여기는 20분의 10이니까 0.6, 10분의 6이니까 그럼 변위계수익값이 가장 작은게 뭐죠? 아파트가 가장 작죠 그래서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테빌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게 변위계수예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 표준 변차로, 상대적 표준 변차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 사용하거든요 상대적 표준 변차로 이렇게 구하는거죠 그럼 역수가 있거든 또 역수, 변이계수의 역수는 위험 역수로 가면 되니까 위험, 한 단위단 기대수익률 역수는 위험, 한 단위단 기대수익률로써 위험은 표준 변차 표준 변차에 대한 기대수익률 반대로 변이계수의 값은 낮을, 작을수록 유리하지만 이거는 위험, 한 단위단 기대수익률 높을수록 유리, 역수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에 있어서 관리 방법 자, 위험의 관리 방법 보시면은 위험의 정가 위험의 정가,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가 있는데 우리 그중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출제했었다? 정가 단골이었죠 자, 위험의 정가는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자, 여러분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 체결 기업과 리스 회사 간의 리스 계약 체결 이런 건 전부 뭐다? 위험의 정가입니다 자, 위험의 회피는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위험의 회피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뭐 이런 건 위험의 회피죠 위험의 보유는 위험에 따르는 장래, 미래의 손실을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하는 방법을 위험의 보유인데 그래서 외부적 우리가 감가상각 요인을 감안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는 손실 발생 횟수 몇 번이냐 규모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민감도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제 배우게 될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험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위험의 정가를 많이 출제하고 312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보면은 우선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는 위험에 뭐에 속한다? 회피에 속하겠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가가 보증한 국채나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정기예금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로는 얘기 못하죠 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발생하는 기대 수익을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하고 가장 낮게 예측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뭐죠?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수식 이거 볼까요? 자, 이 수식 투자 가치 위험이 높을수록 자, 위험이 높을수록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거든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니까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면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어떻게 돼요? 위험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높은에 동그라미, 높은이 시험에 낮은으로 두 번 출제했었죠 이 때 높은 할인율을 할 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민감도 민감도 감응도 분석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 있어요 민감도 감응도 자, 투입요소 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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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잘 확인 투입요소모용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요소의 모양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데 투입되는 요소로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임대료라든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라든지 전체 임대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라든지 부동산 보유기관이라든지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인데 그 산출되는 요소는 어떻게 되요? 수익성을 의미하겠죠. 그럼 이 투입 요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무슨 문서? 민감도 분석. 개념을 많이 냈거든요. 2년 25회도 또 개념 나왔죠. 민감도 분석, 개념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315페이지에 자산산분법이 나오죠. 자산이 3개 있어요. 고전적 투자이론인데 은행예금, 주식, 부동산인데 여러분 경제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경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개 나누어 투자하는데 자 우선은 부동산은 뭐가 분리해요? 거기서 표를 봤더니 황금성 면에서 분리하지만 안전성이나 수익성 면에서는 유리해 주식은 안전성 면에서 분리하고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성, 황금성 면에서는 유리해요. 그리고 은행예금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분리하지만 안전성, 황금성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자금을 은행예금, 주식, 부동산에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자산산분법이라고 하는데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최적 자산 배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어야겠죠. 자 거기서 밑에서 여러분이 중간에 보시면 최선의 자산 배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평균분산결정법 이러면 평균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를 구한다? 평균,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평균은 수입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뭐와 관련이 있다? 위함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이것을 우리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다. 기대의 수익률 A와 B 기대의 수익률이 서로 같아요. 기대의 수익률이 같은데 위험을 측정하는게 바로 표준편차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아요. 그럼 표준편차인데 A, B를 비교했는데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 이렇게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할 때 표준편차가 A가 B보다 작으면 표준편차가 작은 A투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A와 B가 표준편차 위험이 동일할 때는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이 높으면 이때도 뭘 선택? A투자를 선택. 반대로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이 높고 A가 B보다 위험이 낮을 경우 이게 뭐 볼 거 없죠. 당연히 A를 선택하지. 이런 경우는 뭐를 적용? 지배의 원리가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표준편차 위험도 높다.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률도 높고 이렇게 표준편차 크다. 이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평균 평균 분산법의 오류다. 이 경우를 평균 분산법의 오류라고 해요. 이 경우는 투자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31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두 개의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고 자, 317페이지 밑에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952년 미국의 마코 위치란 학자에서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를? 위험을 줄이는 자산관리기법인데 문제는 위험을 줄이는 거지 기대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대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꼭 기억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몰라도 나올 텐데 잘 공부해도 매년 나오는 거.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어요. 자, 이때 포트폴리오를 이런 형태로 이제 나가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을 때는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위험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 이 총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어요. 이 빨간 위험, 파란 위험 두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이 빨간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작년 시험에 또 나왔는데 개별부동산, 여기 나왔거든요. 개별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개별 위험이에요. 자, 개별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야기되는 개별 위험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 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자,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위험. 밑에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자,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여기까지는. 뭐는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 체계적 위험은 계속 변화가 없는데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제거를 할 수 없는 위험이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영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내용 시험에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318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 그 위험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시험에 올해도 출제할 텐데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 효과는 분산 효과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줄어드는 효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잠시 쉬고 이제 상관계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